네 안녕하세요 박형근장한TV의 근장한 박형근입니다 지금 저희 소속팀인 사비 MMA에 훈련을 하러 왔고요 오늘은 추석 연휴입니다 왜 추석 연휴에 이렇게 연휴까지 반납하면서 훈련을 하러 왔냐면요 WGFC 타이틀전을 앞두고 있는 정윤재 선수 그리고 이제 데뷔전을 앞두고 있는 김성빈 선수가 시합이 얼마 안 남은 관계로 다들 연휴까지 반납을 하면서 훈련을 하러 왔으니까 저 역시 질 수 없으니까 같이 훈련 도와주러 왔고요 훈련하러 가보겠습니다 갑시다 훈련하시면 바세린은 꼭 바르셔야 돼요 이렇게 머리끼리에 붙여가지고 컷이 많이 날 수도 있고 팔꿈치나 이런 데 잘 붙여서 컷이 잘 나거든요 그런 거 좀 예방하기에 바세린은 꼭 바를 수 있는 게 좋아요 엉덩이 케이지로 이런면 몸 좀 맞게 놨죠 일상으로 하지마 케이지로 가 케이지로 가 서빙이는 케이지로 가 김성빈아 내 몸 좀 맞춰 머리 써 토마토 김성빈아 내 몸 좀 맞춰 미친놈 이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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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내놓으셔도 된다. 힘이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자, 너희들이. 뭐 아프게 할 생각하지? 만약에 힘 트지 말고 계속! 안아! 안아! 계속 안고 있어. 그냥 안아. 야, 큰일 났다. 남편이 온다. 남편이 온다. 다리 벗어나면 안돼. 뭐야, 안쪽이 없고 다 와가지고. 안쪽이 없어. 형, 너희들이 움직여야 돼. 손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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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여. 잡고 있지 말고. 손에다. 앞으로 미연가. 미연가. 손에다. 정말!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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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 무조건 빼야돼. 다리를 잡으면 안돼. 오이! 오이! 바로! 무엇을 해야지? 오이! 계속! 움직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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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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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안다치기 힘들게 하십니다. 네, 이거, 이거. 하얀. 하얀. 막. 어린이. 네, 나. 잘 써보니까. 네, 우리. 당황해 있으면 안돼. 서리가 머리를 헷갈리기. 헷갈리기, 아주. 그렇지. 많이, 이, 들어가도 빠지고. 롤쥄 빠지던지. 네, 오늘 훈련은 여기서 마치기로 했고요 김성빈 선수, 오늘 훈련의 소감 한마디 역시 형근이 형님은 강했다 역시 형근이 형님은 강했고 시합 상대가 긴장이 안 된다 그리고 WG 데뷔전을 앞두고 있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시합 준비할 거고 데뷔전에 있을 소감 한마디 너무 오랫동안 기다려온 데뷔전이라서 절대 후회하지 않게 준비하고 싶고 또 제 별명이 체육관에서 뱀이거든요 정말 생각 많이 해가지고 전방위에서 앞살할 수 있는 그런 시합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김성빈 선수의 승리를 언제나 응원하고 같이 승리할 수 있도록 잘 만들어 갈 거고요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들한테도 재미있는 운동 영상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이런 운동법이라든지 이렇게 많이 알려줄 수 있게끔 그리고 재미있게 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박형 근자감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하하하하하